안녕하세요. 파도앤미입니다. 요즘 너무 춥잖아요. 감기 걸려서 좀 골골거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랜더가 집안에 지내는 모습을 그려놓고 싶었어요. 컬러링을 해볼게요. 랜덤 색깔을 우선 넣어주고요. 브러터치도 해주겠습니다. 랜덤에게 세움이 넣어주고요. 랜덤이 들어가게 해 줄게요. 집에 있는 이불색이 약간 빨간색이에요. 크리스마스 빨간색 그래서 이 색보다 더 진한 색으로 다시 이거를 이렇게 나가면 진한 색으로 랜덤이 마시면 안 되지만 따뜻한 꽃차 그리고 귤 물이에요. 이렇게 따뜻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파도앤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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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